까꿍 난 어제 피똥을 쐈어요 엄마 몰래 모래를 한 줄만 먹고 설사하고 토했더니 기운이 없어 우리 아들 괜찮아? 그러게 아무거나 주워먹고 그러면 안되는거야 둥이 걱정에 잠을 설쳤더니 피곤하네 둥 감고 걱정한거야 오해하지마 빨리 누나 머리 안 감았어? 둥이니 다 나왔나 왜 나한테 시비고 배 속이 텅텅 비었어 다시는 모래를 먹지 않겠습니다 누구들 주디 조심해라 아무거나 무면 둥이처럼 피통싼데 맞나? 둥이가 다 나아서 기분이 좋아졌어 오랜만에 나잡아봐라 한번 해볼까? 나잡아봐라 이번엔 나잡아봐라 여기가 어디야? 엄마 다 어디가야? 엄마 다 어디가요? 새롭들이 기 기 기 많아 새롭들이 기 기 많아 새롭들이 기 기 많아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안열렸는데 올해 드디어 열렸어요. 난 산책할 때 엄마를 보면서 걷는 게 좋아. 청아, 우리 여기서 기념사진 찍을까? 김치! 엄마, 예쁘게 찍고 있죠? 저 노란 것도 산수우야? 개나리 정말 예쁘다.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. 응, 누구냐? 죄송해요. 제가 버릇이 없었죠? 까꿍 까꿍 남는 건 사진이야. 많이 찍어. 엘리 누나, 오늘 정말 재밌었어. 그치? 절해왔는데 부처님은 안 만나요. 까꿍 까꿍 고마웨라. 많이 찍었다 아이가. 랩 힘들어 공기 맞고 힘내야지 멋진 축제였다